어제 본 거니까 한 여자분 2년, 2년은 혼자 있었어요. 그러다가 집이나 하자고 말 못 하신 거. 그렇지, 좀 이야기 못 하신 거. 난 그 전에 정상할 때 이거, 이거 얘기하기 전부터 아이고, 그 옆에 살았다, 이거. 자기 할 때 옆에서 살았고. 그래서 아는 거. 그래서 그 남자분 먼저, 그 남자분 먼저 이혼을 한 거 같아요. 그렇지, 그러니까 그럼 남자분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지. 그리고 또 여자가 2명씩 하고, 지원 사는 사람 말고, 아, 매달 했어요. 잘 훗난 거예요? 응, 애들 했으니까. 그렇지, 좋았으면 매달이 할 것 같아요. 애들 했으니까 저랬는데, 콕하기 위해서. 아니, 그거 팀이었지, 주로다고 해야 되, 여자가 이제 주는 사람을 왜 지금 남자랑 하신 거 아니야. 한글자막 by 한효주